2개월드리도 환경심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손잡고 가야돼. 아, 진짜요? 아, 귀여워. 선생님인 것 같아. 저긴 덕이야. 우리 앞에 성경비였는데 제가 너무 긴장돼서 티비로는 잘 못하겠지만 팬분들이 잘 못하겠다는 사이에 지나고 손 떨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었어요. 사실한테 마주가고 있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내 기분이었어요. 그런 내가 지금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냥 책임감 가지고 모델이잖아. 죽기 살기로 때렸어, 진짜. 남자친구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했었었는데 그냥 붙이지만 말고 잘한 거라고 하여튼 그 탈 때 8점 간에 로봇받고서 때리고 했잖아. 때리고는 이거야? 이거야? 잘했어. 잘했어. 다음 경기 이겨서 꼭 결심 갈 거지? 당연히 갈 거지? 파이팅 한 번 해줘. 인상공사 파이팅! 조용히 가고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